어! 뭐야 저거! 우와! 으아! 따! 안녕! 내 이름은 존슨, 성은 베이비 합쳐서 존슨즈 베이비지 또 다른 말은 슈퍼베이비라고도 불리지 반갑다 친구들 이렇게 또 만나게 됐구만 저번에 얼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얼굴 공개! 안녕! 반가워! 잼민이가 돌아왔다! 드디어 2021년이 돼서 진짜 8살이 된 잼민이 다들 알았겠지만 나는 사실 히어로야 이 세상을 지키고 있지 취미로 히어로를 한다랄까? 라이까?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 평화로워서 나같은 히어로가 할 일이 없어 결국 난 어쩔 수 없이 백수가 됐단 말이야 일단 빌런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기로 했어 담배 피지 마세요! 담배 피지 마시라고요 애기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오늘도 두 사람의 폐를 아! 뭐야 진짜 뭐야 갱단이었어? 디저어 보리차 나왔는데 때려야겠구만 거지같은 세상 아! 뜨거워! 경찰 앞에서 바로 총 들고 있어 볼까? 뭐야 저 뭐하세요? 뭐야 뭐야 뭐야! 정신 차리기 좀 해줘야겠어요? 폭죽을 터뜨려줘야겠어요? 뭐야! 정신 좀 차리세요! 고추샷! 경찰장님 살았어요? 왜 그래 왜 그래? 오! 살았다 깨아! 깜짝이야! 오늘도 난 세상을 지켰다 오늘도 난 세상을 지켰어 하지만 너무 지겹다 내가 히어로가 된 이유는 더 큰 악과 싸우기 위해서였는데 내가 상상한 히어로랑 너무 달라 뭐야 이 미친형은? 미친형! 벌거벗고 다녀! 풍기문란째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형 그렇게 늘어 터져도 되겠어? 애기보다 느려서 되겠어? 그럼 뭐 뭐 혼자 보세요 혼자 거울로! 어? 어우 진짜 풍기문란질 어 진정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처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? 어 갑자기 전화가? 여보세요? 네? 뭐라구요? 정말요? 어 끊어보세요 이런식아 진해 엄청난 괴물이 나타났다고 하던데 뭔 소리지? 어이 뭐야? 왜 그랬어요? 뭔 소리야? 잠깐만 타임 나 무적이 아닌데 잠깐 타임 아 나 무적 아닌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어 뭐야 저거 우어어어어 야악 따악 아악 아 그렇게 때리면 아 내가 아악 으어어어 아하하하하하하 우어어어 커져버려 straig 아니 내 몸이 아악 내가 어린이 돼버렸어 내 캐릭터도 겁나 커졌잖아 이 힘이라면 너 따위 아악 해치워버릴 수 있다 이리로와라 어딨냐 이리로와 이씨 뭐야 게임이 꺼졌네 이 정도의 힘이라면 저는 헐크 딸 처치한데 어디갔어 헐크 녀석 겁나 세구먼 잠깐만요 이 새끼야 미쳤나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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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블된 DC 가자 뒤져 이 헐크 녀석아 뭐 끝이야? 죽었어? 마블의 거의 최강자 헐크도 DC 최강자 슈퍼맨한테는 별거 아니네 끔살당했네 끔살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제가 처치했어요 어 진정하세요 제가 처치했습니다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왜그러시냐고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내가 거대한 악을 처치했다니까 진정하세요 진정 진정하시라구요 어 어 어 어 내가 머리 터뜨려 버렸어 이럴 순 없어 내가 이 세계를 지켰는데 어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선량한 히어로입니다 아니 미친 역시 히어로의 삶은 이렇게 가혹한 것인가 세상을 지켰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줘 아무튼 오늘도 세상을 구했다 하하하하하하하 난 오늘도 세상을 지켰다 오호우 저 태양으로 나의 원래 세계로 돌아가겠어 근데 이렇게 엔딩하면은 너무 짧기 때문에 헐크 겁나 많이 소환해서 싸워보자 근데 애가 능력이 어 뭐야 우와아 뭐야 하하하하하 어 이걸로 헐크 죽일 수 있겠다 어 좋아 어 뭐지 하하하 전화가 또 왔어 여보스야 뭐라구요 하하하하하 달려 하하하하하 날아 어떻게 날아 나는 키 몰라 뻥해 뻥 뻥 뻥 뻥 뻥 뻥해 뻥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 이거다 호호 쥬익 어 여기야 키에 이곳에 헐크가 출몬 쥬익 조용히 가세요 세상을 지키러 가고 있으니까 헐크와 세마리나 으아 끄아 쥬아 쥬아 으아 으아 아 잠깐 야야야야 능력 쓸 시간 좀 줘라 친구들아 친구들아 아 유씨 유씨 아아아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야이씨 미친 야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GTS 세계관의 주행공이죠 에라이, 쭈발! 다시 도전한다 덤벼나, 아아, 잠깐만 ㅋ 아니, 잠깐만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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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타임, 저겨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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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이걸, 야, 연속기 미친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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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, 야아, 짜아악, 솔라비야 솔라, 파워아 아무도 나한테 다가올 수 없다 아아! 아, 잠깐만요, 타임 아니 형님들.. 형님들 잠깐 튀어 튀어 튜어 튀어 튜어 튀어 튜어넹 아 science 헐크 5마리 절대 못 이긴다 이거 그렇다면 안 되겠다 이거 친구들을 불러야겠어 친구두마리 좋아 쫄다고 들어가 나와 함께 하자고 덤벼라 헐크 솔라빈 싸워라 얘들아 한 놈씨 맡아 그렇지 잘한다 이리로와 지저라 머리 터트리게 아아 짜식이 말야 나한테도 친구가 생겼다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거야 지저라 머리 터트리게 오 잘 싸우는데 애들 오예 잘한다 어 죽었다 아 뭐야 야 친구 아니 쫄따구들 뭐하는거야 야 미쳤냐 다 죽었자놈 오케이 우리 쫄따구들과 해냈다 이것을 또 지구를 지켰구만 너희들 필요없으니까 꺼져 꺼져 이 세상의 슈퍼맨은 나 혼자다 이 지구는 내것이야 죽어 아이씨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킨 슈퍼맨입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는거죠 아야 포토뻔치 아따아따 어어 그러시지 마시라구요 뿌아 까자 감히 슈퍼맨님한테 덤벼 솔라 플라 결국 나를 건드려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는구메 어리석은 인간들 뿌아 아 오늘 또 한건 해냈다 이럴 땐 기분좋게 볼이 찬다 빨아줘야지 응? 뭐야? 다시 돌아왔잖아 아 미친 말도 안돼 다시 팔다리가 짧아졌어 안돼 뭔 소리야 아 설마 안돼 깨아 도망가 안돼 안돼 이럴 수 없어 내가 다 없애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플레이만 천에만 안녕 하하